이 사진은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동네의 한 가게 사진입니다만 원룸의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세상을 등진 마포의 자영업자 추모 사진입니다. 지금 코로나 와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세상에서 몇 천만 원 넣고 몇 백억, 일확천금 부동산 비리 진동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부패와의 전쟁으로 분노한 민심 그리고 절망에 찬 젊은 세대의 분노를 달래줘야 되는데요. 저 원희룡이 제가 그동안 살아온 양심과 쌓아온 행정경험과 정치력으로 우리 행동하는 민심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